자,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입니다. 아캄 어사일럼 어... 일단은 그... 에픽게임즈님이 안녕하세요. 후원해주셨구요. 에픽게임즈님이 후원해주셨고. 그리고 어... 패드 자체는 패드로 플레이할건데 패드 자체는 룩시라는 분이 저한테 후원해주신 엑스박스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할겁니다. 어려움을 하죠. 힌트가 시판 넘으면 안되는데. 요즘 제가 아르바이트 땜에 피곤한데 일단 오늘은 가급적 좀 해보는걸로 노력해봅시다. 힝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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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고속력이 되었는가? 아름다운 고속력이 되었는가? 스타베프, 렛아버스! 알았다! 흐흐흐흐흐흐흐흐. 크리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믹돌하려고요.. 프랑클양이. 어떻게 서서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좌우가.. 희생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정말 원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못 가고 싶어요. 잘 안가고 싶어요. 자고싶다. 워던, 뭔가 안 맞죠. 제가 같이 가. 죽이면 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게 있어서 그.. 방송이 잘 없어요 오랜만에 한번 경갑니다 오랜만에 아마 오늘 좀 하다가 좀 또 한도한 없을거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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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에픽스토우가 저한테 후원해준 기념입니다 공짜로 받은거니까 해야지 죽고 전 안봤어요 봤어요? 너.. 자.. 너.. 너.. 나.. 너.. 너.. 잠시만요, 캐쉬. 잠시만요. 틱톡, 틱톡. 재밌게 왔다고요.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보면 재미가 없고 기대를 안 하고 보면 재미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그걸 고정하고wy다 고정에서 수업을 시켰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 왜 저거 살려줘가지고 왜 이야기 거리를 만져나 보겠다 아 그럼 별로구요 내 температу가 받는 거냐? 제 바닥을 터뜨려줄게 저는 아마 한.. 바로 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보게 된다면 참고할게요 기대 안 얻어봐야지, 그럼 재밌겠지 아마 저는 대체로 나 재밌게 봐서 저는 뒤워도 재밌게 볼 자신 있는데 흠, Must've been one of the guards, then 크락, old boy! Is that you? 쟤 뭐야? 아, 재밌게 볼꺼야, 나 제가 재밌게 못 볼 만한 영화는 82키로 김지영 같은 것밖에 없을꺼야 82키로 김지영같은 것밖에 없을꺼야 넌! 그 애니몰을 컨트롤! 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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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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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저거 기억나요 정말, 저는 새로운 값을 갖고 싶어요 오케이, 다음 기회에 공격합니다 요게임은 해보셨어요 왜, 배드멘을 한 번 Schritte 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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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알 나이트! 파티! 넌 어디를 가지? 하하... 나이트는 어린 바닷. 나의 입술은 아직 두개가 있어요. 말하자면... 좀 웃겨요? 블랙게이트에서 나의 그룹에서 여기가 여기가 100명의 그룹을 통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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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레고로 나오는 게임 때 보셨어요? 그 아픈 팔에서 저런 입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런 이 점을 미치겠다. 말하자, 내가 이렇게 쉽게 찾아봐. 진짜 왜 그러지? 나는 아무것도 없지. 100명, 악, 전남, 모든 의미가 놀래는 끝에 고맙습니다. 그 답변을 원하셨을까요? 모든 학생들의 손실에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그녀의 손실에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는지? 멈추지 마세요! 그녀의 손실에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랩보다는 단계로 레고도 할만한가요? 레고도 에픽스트로에서 공짜로 뿌렸었는데 근데 레고 모양을 보니까 하고 싶진 않더라구요 어떤가요? 과자의 조각은 지금 레벨 레드 암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너의 뒷면은? 너가 3의 그룹이 부수로부터 부수로 이곳에 터뜨렸습니다 3개? 내가 더 든든하나 다음 시간에 어떤 걸 말해 주지 않습니다 날씨가 지옥을 잃은 하늘을 지지하고 레고 게임은 형식이 어때요? 그냥 뭐 요런 게임에 나 모양만 다 이등심으로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특색이 있나요? 이케를 달아주시는 거에요? 아는 게 아시나, 근데 그 더운 고객들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는 게 아는 애가 아는 게 아는 얘기에요! 갓도는 거에요! 항상 이렇게 잘하고 있긴 해요! 하하! 이 뵈리니! 하하! 아는 거에요? 아는 거에요? 아는 게 아는 거에요 나는 좋아 些그 intentar 그곳에 이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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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서중에게 명의 works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meine jamais 회사 いきます гоlles 레고스러웠네 레고스러웠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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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嘛 으음 으음 아타브 어사일럼은 그냥 요 이게 뭐냐 병원인가 여기 수환 그거 되는건가요? 아 이게 카운터구나 패드로 하고 있는데 요 패드는 룩시라는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겁니다 그렇네요 노력해보지 뭐 어려우미는 하다보면 언제 안 깨겠지 자 지금 이 파티가 시작해봅시다 오십시오!! 아프리카'ma니아스 I apologize for this interruption to your regular entertainment Up until a few seconds ago I was going to kill everyone in the room 엄마가 보존인데 But then.. well.. You know how I DO love a captive audience 한 대 한 대가 좀 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 어렵다 네 네 제일 어렵게 좀 어렵네 적응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맞기나 그런 건 없나요 안격이 맞기라고요 안격도 보니까 이거 누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네 어세진 그리드 3가 이제 요런 게임이었는데 거기서는 반격 누르면 무조건 반격이 되었거든요 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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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 호 여러분 아, 개 어려운데? 아, 저의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퓸의 고퓸 사람들은 아주 곧 만나뵙니다. 이거는 좀 요령이 필요 안했다. 그, 막 하면 되는 게임이 아니네요. 땅 치기, 그니까 그런, 그런 거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때리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 지금, 여러분, 말 내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 내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스틱스 몰라,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스틱스 몰라,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뭐? 전혀 이상하지 못했는데, 반격할 때가 있는데... 句 봐야 رغ displaced breaking 음.. 아니 아까 그.. 반격이라는 게 떴을 때 눌렀는데 이제.. 반격이 안 되더라구요 아무튼 뭐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뭐 내가 그걸 잘 못 맞췄겠지 아니면 다른 행동 중에 반격을 올리면 반격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밖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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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분명 Y 눌렀는데 이씨! 방금 분명 Y를 눌렀어요 이게 타이밍이 많게 눌렀는데 뭐 내가 모르는 건가 있겠지 방송이 오래 하겠다 이게 액션 게임이 아니고 리듬 게임이었구나 위쳐 1도 그랬잖아 한 번 해보고요 내가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인데 들디까지 해보지 마 플라킹 커렉션의 확률이 752년의 합류와 딩 딩 딩 딩 딩 딩 딩 이게 라운드 2!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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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애들을 때리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왠지 모르겠는데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들어요 쟤들 체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반격할 때 혹시 내가 방향을 그쪽을 봐야되나요? 아 그니까 그 반격 버튼을 이미 누르고 있어요 혹시 방향 때문에 그런가 공격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대기적 가죽에 소유하려고요 하하하! 전기지 안해보겠습니다 선거 중인데 제가 전기들이 다 죽을걸 모든 분이 existing I don't have much cartoons, but I don't think you know how I do love a captive audience. 방향때문인 같기도 하고. YK 버튼 고장한거 아니야. 왕때문인 같기도 하고. 마가고 말하는게 재밌고 있는 앞서 보컬, 낭아와 위럴. 낭아와 위럴. 아맨 덱. I gotta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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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better way I got. If I press over, it'll be shot. If I press over, it'll be shot. 방향이 있는거 같애요. 아, 드디어 통과했다. 드디어 통과했다. 체감상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 리듬 감각이 더 높아졌거나. 자, 풀렸네요. 전 또 뭔데? 배트랑 이건, 이건 무한인가요? 아, 그래요? 모르지 뭐. 아무튼 해봅시다 뭐.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 플레이가 중요한거지. 저게 파워 자체는 그렇게 세지 않은 모양이죠? 조커러가 많이 일어났어. 이 나쁜 사망자가 지적을 못했다고 하네요. 모든 병원은 제약을 받는 시간에 다닐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커러! 레벨 A3에 위치해! 조커러! 레벨 A3에 위치해! 알겠습니다. 탐정고도가 뭔데 이거? X X 이건데 때리는 거 저 지금 이거 키보드 아니에요 이건가? 아 이게 탐정 모드구나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말 걸리려구요? 말을 어떻게 걸죠? 때려서 오는 건 아닌 것 같구요 반대 방향으로요 음... 그게 있네 선택지가 있네 박주시키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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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어디로 가야죠? 올라가려구요? 어? 이제 아까.. 그.. 그쪽으로 가면 되는건가요? 이 자리의 발견은 저는 저의 힘을 도움을 수 있는거에요 또 한 번! 간빵에 쳐줬지 말고 간빵에 쳐놓지 말고 새끼들아 목숨을 끄느라고 증신새끼들이 왜 의미없이 저렇게 깡치의 커맨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엑스박스 패드 쓰지면 엑스박스 패드가 뭔지 모르거든요 불살 죽이는 빙신새끼들이 그냥 때려죽이면 때려죽이면 끝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굳이 살려주겠다고 페미니스트로 그러고 있으니까 세상에 페미니스트란다 아무튼 한겨레이처럼 모르고 있으니까 시민단체에 페미니스트란 모르겠다 갱생을 믿는다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은 못 구하고 남의 인생은 갱생할 수 있다고 믿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조커를 죽였으면 아캄 어사일럼도 나올 일이 없었을 거고 아캄 아캄 시티인가 아무튼 라이트인가 그것도 나올 일이 없었을 거야 10세기 성공하는 놈들보다 성공하는 놈들이 많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공유주의적으로 맞잖아 자 그 여러분 영상 좀 끊겠습니다